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트 7번까지 이어서 오늘은 파트 8번 바로 읽어볼게요. 그런데 인생의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할 경우에도 비슷한 혼란이 발생한다. 보통 애매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명히 어떤 인물의 인격이 유전적인 특질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시계의 금속 부품이 저절로 모여서 시계가 된다고 하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지난 시간에 죽고 나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서 유전적 특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고찰해봤죠. 유전적으로 인간성, 영적인 원인 이런 것들에 인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어떤 사람의 물질적인 유전적 특징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마치 뭐가 같다는 거예요. 시계가 완성품이 있는데 부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저절로 맞춰져서 시계가 됐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얘도 너무 딱 좋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는.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세요. 시계와 같은 기계의 배후에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계공예 정신 안에 미리 세계에 대한 사고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계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해석하면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상에서 또 이제 그 환상 추종적인 생각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 쪽으로는 맞죠. 이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간 다 빼먹고 와 막 이러면서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가 친절하게 시계공예 정신 안에 미리 그 사고 내용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계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 원상은 거기에 있다. 이치는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적인 종으로서의 진화로서 그것들이 유전적 형질로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 내용은 기계 그 자체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시계라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인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나, 애고, 물질.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고 버려버리고 물질 버려버리고 몰라 해야 되고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어.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눈 깜빡이고 있고 호흡하면서 말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애고는 아니고, 물질은 아니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몰라,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갖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런 장난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죠, 그거. 이런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슈타인화의 소중한 점이에요. 이 점이 바로. 서양 사람이라서 물질의 유물론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아직 더 배워야 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절대. 이런 자세는 지금 가르침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죠, 이거. 그리고 잘못 빠진 불교나 이런데 특히 그냥 어디 처박혀가지고 공부만 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속 다 버려야지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 지금 2021년이에요. 2021년이라는 걸 빼더라도 이것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통찰이. 기계 그 자체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가깝게는 여러분 몸을 신비로운 그 몸을 우주인 몸을 관찰하면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일체감만 느낀다고 깨달았다고 착각해. 그거는 그냥 감이에요. 감. 100% 감. 그건 얼마 못 간다. 마약과도 같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히려. 초감각적인 것을 단지 몽상하는 것마로는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이 말, 지금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초감각을 오해해서 그냥 몽상하는 거.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상대를 납득시킬 수 없다. 현실 세상에서 납득도 못 시킬 뿐더러 자기도 망가져요. 이렇게 되면 망가진다. 초감각적인 존재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항변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물질 유물론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에서 벌어져야지 말로는 또 그렇게 해요. 그 안에서 이치를 못 찾으면서 이 세계가 있어, 있어 하면은 아니야, 아니야. 그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은 영학의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꾸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에게는 숨겨진 영적인 결과가 드러난 생활 속에 나타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고 지금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의 원상은 다 이런 데 있다. 초감각적인 곳에 있다. 연계해서 나온 것이다. 당신은 그곳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하고 그런 결과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믿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사후 인간의 혼은 정화기간을 통과하면서 전생에 대한 특정한 행위와 인격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음을 체험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행위의 결과를 개선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 이런 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이 충동을 새로운 인생에 가지고 들어온다. 시스템으로 봐서는 업과 카르마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업거리는 그런 업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업은 뭐가 있어요. 개선하고 싶다는 충동이라는 것을 같이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업과 카르마, 윤회의 법칙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얻었던 정보들은 의미든 양이든 다 끌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핵심은. 그리고 이 충동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에 몸을 두도록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제 강의가 들리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전에 뭔가 그 행위의 결과를 개선하고 싶다는 충동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는 거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가 들리는 것은 그 이전생의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떠한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생에서 하지 못한 거, 쓸 수 있었던 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 그것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충동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면 태어나는 환경의 운명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중요하죠. 이거를 더욱 확장시켜서 이것보다 100배, 1만 배 고찰하면 뭐가 나와요? 구의 자리 설정. 이런 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 메커니즘을 알면 당연히 구의 자리 설정이 중요하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부경판을 끊임없이 돌려면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업가 카르마,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자기가 못 배운 것은 다음 생에도 그 업의 법칙으로서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개선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분위기로서 내가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그걸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생. 전생의 구의 자리 설정을 딱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꼭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면 돼요. 마음으로. 천부경의 위대함이죠. 실은 천부경의 위대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주 섭리를 가르쳐준 천부경과 그 사이 간극을 본 동무 여러분들이 위대함이에요. 이게 이 포인트가. 이게 핵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우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전생의 열매는 인간의 영적인 맹화와 엮어지고 사후 연계해서 그 열매가 성숙해져. 새로운 인생을 위한 소질이나 능력으로 변화한다.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런 충동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처럼 지내면 더 성숙해져죠. 그럼 그 생에서 봐도 소질과 능력이 변하죠. 저만 해도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이렇게 떠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은 전생에서 획득한 것들의 결과가 되도록 형성된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인격적인 면들을 말하죠. 그건 유전이 아니다. 무언가 원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결과가 형성되도록 계속 정보력을 전달하면서 그쪽 분위기를 자꾸 유도하죠. 이 같은 생각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인생을 관찰해보면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의 의미가 있고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가 있다? 우주에 섭리가 들어있다.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발에 걸린 그 돌뿌리 하나에도 우주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툭 하고 걸리고 나면 딱 깨달을 수도 있어요. 딱 깨달을 수도 있다. 왜? 갑자기 지금을 깨우치거든요. 그게. 지금을 깨우치게 하거든요. 돌뿌리에 툭 하고 걸렸는데 뭐 예를 들면 아우 하고 짜증이 확 올랐어.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냉정해지면서 그 상태를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나서 딱 쳐다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러면 어? 지금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면서 우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물러나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깜짝 놀래요. 여러분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치와 결합시켜서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마음을 연계로 향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각적 사실들만으로 판단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게 된다. 그저 물질적인 입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상이 있고 그 이치가 있는데 왜 그것만 파고드냐. 지금 과학물질 문명의 한계죠. 그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인물이 혈적의 마지막 일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인물의 소질을 유전받았음에 틀림없다고 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에 등장했다고 해서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얘기가 되는데 원래 없었는데 마지막에 생겼다고 그러는 건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그 형질이 원상에 있었다고 그러면 원상도 익어야 되는 거죠. 얘가 피아니스트고 그게 유전된다 그러면 첫 번째 난 사람도 피아니스트였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올라가 보면 피아니스트가 어딨어요? 다 1위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영학이 말하는 초감각적인 사실들은 인생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학이라고 해서 뜬그름 받는 소리가 아니라 원상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여러분들의 세상이다. 그 결과값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을 더 확장시키면 이쪽에 존재한 내가 이쪽에 나를 탄생시켰고 세상 안에 넣어놓은 거죠. 양심을 가지고 진실을 탐구하는 사람이 초감각적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채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러한 사람의 비난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균형 잡힌 사고라는 것도 있죠. 물질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은 없지만 균형 잡힌 사고가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단지 그 정도 이유만으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여러분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을 말할 때는 진리 세상이 깨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을 얘기할 때는. 하지만 어떡해요. 나는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대로 이렇게 원한 돌로 살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 사는 건 사는 거고 깨치는 건 깨치는 거죠. 이것들 다 부정하는 것은 중간 단계예요.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 그 이질감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그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뺨 맞으면 뺨 맞은 대로 사는 거죠. 슈타이너가 그런 다 삐뚤어진 세상을 안 봤을까요? 봤겠죠. 게다가 슈타이너는 수많은 공격을 당했을 텐데 억울하다고 주저앉아 있을까요? 불평불만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각, 닙, 행. 할 거 하는 거예요. 할 거 하는 거. 할 거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각, 닙, 행이라고 하죠. 휘뚤어진 세상이 자꾸 보이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각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각의 단계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각의 단계라고 해서 나는 딱 각의 단계야. 이게 아니에요. 스물스물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행의 입장에 오고 깨달음도 어느 정도는 다 있을 수 있죠. 전체적인 무게 중심은 아직 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로서 인정이 되지만 전체적인 배움의 핵심은 어디가 있어? 아직 각에 가 있는 거예요. 각에. 현실을 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끄달릴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은 지나치실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이 겪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목표가 생기면서 동시에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슈타인화의 자유의 철학을 잘 보시면 그런 얘기가 다 들어있죠. 깜짝 놀랄 만큼 강립행, 믿음, 섬한 사랑, 무심해서 존재하는 나의 존과 현실에서 존재하는 나의 존을 동시에 존재시켜서 내가 새롭게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창조시켜야 된다. 라고 표현해요. 굉장한 말이에요. 굉장한 통찰이다. 물론 이 비난은 스스로 초감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무의미하다. 본소의 후반부에는 영적인 사실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과의 법칙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에서 말한 비난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영계의 시민이 아닐 때는 위치 자체, 자리, 제가 자리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리 자체가 여기 있을 때는 밑에 것이 그냥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시도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이걸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의 명분은 부족해.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영계의 시민이면 얘기가 달라요. 그냥 이 영계의 시민은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요? 아니,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왜? 아, 그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설득은 하죠. 위치 자체가 이곳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항은 이 길은 걸으려고 걸수만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 위치가 여기여도 나는 걷고야 말겠어. 걸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깨달음에 대한 갈망. 그것도 욕구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말을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 자체가 이 길에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일보이기 때문이다. 확대 해석하자면 물질을 버릴 것으로만 보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낫죠. 물질을 버릴 것으로 보려고 하는 자꾸 그 못된 버릇 때문에 깨달음이 다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최상의 일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봐라. 그게 뭐예요? 환호. 환호 자리에 앉는 것은 이 물질들의 1, 2, 3, 4. 1, 2, 3, 4의 이치를 물리적 이치, 정신적 이치, 가르침의 이치, 우주 섭리 안에 있는 모든 이치를 자기 능력껏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환호해야지 제대로 된 육방세계가 열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환호 자리에 앉기 전까지의 이 기초적인 작업들, 강립하는 이 기초적인 작업들, 이 작업 소중하다는 거예요. 몰라 생각 버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처절하게 더 통찰해야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호한테 갔다 오세요. 애호한테. 다시 배워야지. 그리고 말년에 성철스님한테 다시 가요. 성철스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말한 거 다 까먹어. 다 거짓말이니까 잊어버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성철스님 본인 자체가 생전에 했던 가르침은 예를 들면 50%는 맞고 50%는 안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년에 내 말은 다 물거품이었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고 수미산보다 큰 전은 어떨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비전이 됐든 비위가 됐든 불교전 가르침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간에 가르침의 그 사실들, 내용적 가르침의 사실, 진리와 이치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생전의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말년에 성철스님의 마음을 들어가 보니 그렇다는 거고 성철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소중한 것이 많겠죠. 비록 본인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모르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도 다 보란 말이에요. 말은 맞는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연계시민이 아닌데 연계시민인 척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치는 맞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들을 맛이 안 나는 거지. 거짓말하는 것 같고. 힘이 없고. 그리고 진짜 연계시민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다. 더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런 포인터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성철스님의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생전에 가르침이 다 뻥이야. 이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최상의 일보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최상의 일보.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말할 경우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영적인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벌써부터 사정이 좀 다르죠. 일단 안내될 테고 미친놈 치고 받을 테고 현실 상황부터가 일단 그렇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인생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지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그뿐 아니라 영적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 내용을 체험하게 된다. 물질에 나가 있으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혼계 세상도 동시에 있고 연계 세상도 동시에 있다고 제가 표현하죠. 예를 들면 물질 속의 여러분 물질의 뇌가 여태까지 3차원 세계에서 감각만 가지고 살았던 여태까지의 세월들이 만약에 혼의 세상까지도 지금은 동양사람 여러분들 마음껏 가시는 분들은 혼의 세상까지는 거의 인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의 세상까지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예를 들면 이것 알고 사는데 영의 세상이 탁 열리면 물질 세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자명해질 뿐이다. 있는 그대로 자명해질 뿐이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영계 시민이 됐을 때 이 물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과연 물거품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라 그래요. 물질 세상 깨졌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영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가짜고 물거품이고 쓸데없잖아요. 그렇게 비약할 수 있잖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제가 깨닫는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깨닫는 과정에서는 영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하기를 아 진짜 세상은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이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물거품과 같으니까 막 살고 죽을 거예요. 그거는 유네 시스템을 모르는 거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애매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스스로 흥정하고 있고 그 물질력을 느껴가면서 아 나는 좀 됐어 이러고 여기서 안 좋아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리감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거리감. 여러분과 깨달음의 거리감. 이런 것에서 오는 거죠. 애호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흥정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애호한테서 좋은 표현이 나온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흥정하고 있지 않나. 이 물질 세상과 나의 내가. 그거 단죄시켜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실제 육신이 못 박혔을 전정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고 여러분의 또 다른 애고 쓸데없는 애고 집착 덩어리들은 여러분이 단죄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거죠. 이쪽에서도 한 번 죽고 무주로 올라와서 진짜로 한 번 죽은 다음에 묵을 딱 만나야죠. 이게 진짜 이치가 되는 길이에요. 이치가 되는 길.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진짜 살가죽을 죽이면서까지 몸소 보이신 거고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물거품적인 이치로 봤을 때 물거품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애고 덩어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보내버리세요. 보내버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 내용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세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상이 아니라 더욱 더 확장된 시선으로 그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진리가 아니구나. 아 지금 저 세상에서 진리진리 거리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아 그 속에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거구나. 마치 늪에서 못 벗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아 개미가 미로에서 못 벗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네. 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크게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로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하еты 능력 잃 집에 사람들이 이빨 일 띨 엥 드 phys